우리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설정까지 했죠.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코드 이그나이터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절차가 먼저 산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서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모여있는 컴피그 디렉토리에서 auto-load.php라는 파일을 열고 여기에 라이브러리스라고 하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적어주시면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한다면 맥락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것이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상의 더 큰 이점이 있겠죠. 저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러리를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uto-load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컨트롤러스로 들어가서 우리의 topic.php 파일을 엽니다. 이건 이제 topic.php 파일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인덱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언제 호출되죠? url 상으로 봤을 때는 index.php 슬래시 topic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topic 클래스의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this.load.database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서 열어보면 아무 변화도 없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뱉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드디어 모델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model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topicmodel.php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topic이라는 이름은 보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의 이름마다 하나씩 이 모델을 생성하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깔끔한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핸들링하는 topicunder와 model.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 파일의 이름에서 topic이라는 이름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규칙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php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php를 시작한다는 선언을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 그리고 topic 이건 규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topicunder와 model.php를 썼다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topicunder와 model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extends 그리고 ci-model이라고 해서 ci-model이라고 하는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꼭 상속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unction construct 그리고 이렇게 해서 construct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생성되죠.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 topicunder와 mode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생성이 될 때 여기 있는 이 생성자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일종의 초기화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델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어떤 함수를 어떤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하건 간에 동일하게 초기화되어야 되는 어떤 작업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기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예제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예제 중에 보시면 이 topic의 목록을 가져오는 게 있었죠. topic의 목록을 가져오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면 이 topic 테이블에 있는 topic 테이블에 있는 topic 테이블입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행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이 api를 제가 모델 안에다가 만들 건데요. get에다가 뭔가 가져오는 뜻이죠.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서 get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즉 get라고 하는 것은 topic의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api가 되는 것이죠. 자 public function ge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get라고 하는 이것을 컨트롤러에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덱스 안에서 this load 그리고 우리가 만든 topic under model.php라고 하는 저 모델을 이 컨트롤러 안으로 로드를 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드에다가 뷰와는 다르게 뷰는 로드 뒤에 뷰를 붙였죠. 여기다가 모델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topic under model이라고 적는데 .php는 적지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api를 호출하게 되면 자 topic, 여기는 이 인자로 인해서 models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topic under model.php라고 하는 파일을 php가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topic under model이라는 클래스를 로드하게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this topic mode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get 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가 topic under model을 통해서 topic under model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 가져온 클래스, 그 오브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거 역시 약속인데요. this topic under model이라고 해주게 되면 바로 그 오브젝트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에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 이 get 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모델 안에 있는 get 라고 하는 요 함수가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요렇게 테스트라고 하고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잘 떴죠? 그 얘기는 요 get 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컨트롤러의 이 구문으로 인해서 호출이 됐다라는 것을 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this 그리고 db라고 적습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냥 this의 db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이 설정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기서 쿼리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별표 from topic 이라고 적어주고 적어주고 이 뒤에다가 result 라고 적으면 이 ci가 코드 이그나이터가 셀렉트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는 sql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리 설정해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한 후에 그 질의를 통해서 리턴된 값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result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의는 요기까지 해당되는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result 라고 하는 것은 그 질의를 통해서 가져온 그 결과 값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return 이라고 적어주면 이 result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를 return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result 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내용은 객체 형태로 되어 있다고 담겨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객체가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이 return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길 겁니다. 그럼 저 데이터라는 변수를 제가 한번 이터레이션을 해볼게요. for each data as entry 라고 하고 print underbar r 받은 프로 할게요. entry 라고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거를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개 즉 행의 수, 즉 결과 값의 수에 따라서 객체가 return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기 있는 각각의 값들에 접속을 하려면 요렇게 하시면 되죠. entry 그리고 title 이라고 요렇게 해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제목들만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 이 result 대신에 제가 만약에 result underbar array 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면 요기인 요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entry 라고 하는 값을 제가 바덴프로 찍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객체가 아니라 array로 값이 리턴됩니다. 자 여기서 array를 리턴 값으로 쓸지 객체를 리턴 값으로 쓸지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턴되는 값이 하나라고 한다면 row를 쓰시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어차피 살펴볼 거니까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이 교재에서 보면 자 모델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anatomi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모델에 대한 좀 더 자세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코드 이그나이터의 매뉴얼을 참조하실 수가 있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놓치는 부분도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걸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나 또는 result underbar array나 앞으로 설명드릴 row라고 하는 array가 이 쿼리 결과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의 topic.php 파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포문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뷰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뷰 밑에 있는 main.php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opic 페이지라고만 적혀있는 이것을 이 topic들의 리스트가 출력되는 로직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우선 해야될 것은 이 main.php라고 하는 저 뷰 파일에다가 우리가 topic들의 리스트 데이터를 담은 데이터를 배열로 만들어서 전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main.php가 그 데이터를 알 수 있게요. 자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ge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ge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담아놓은 상태죠. 자 저 여기 result array로 되어 있는 것을 result로 바꾸겠습니다. topping 언더바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메인의 두번째 인자로 array 그리고 topics 데이터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뷰의 두번째 인자는 뭐였죠? 우리가 뷰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앞에 있는 첫번째 인자인 뷰 파일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메인점 php에서 제가 바덴프 토픽스라고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토픽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자 여기에 있는 이 토픽스라고 하는 이 연관 배열의 키값의 키값이죠.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토픽 페이지 밑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된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러가 전달한 요 데이터를 뷰가 잘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포이치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건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예제는 리스트입니다. ul 리스트고 어...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토픽스 엔트리 그 다음에 엔트리 엔트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php의 코드를 php의 값을 바로 출력해주는 방법이죠. 자 엔트리 타이틀 요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어... 우선 잘 실행 되는지부터 살펴보죠. 자 요렇게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온 데이터를 요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다 링크를 걸어야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링크는 클릭했을 때 topic-get-topic의 id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자 링크를 걸어볼게요. 자 a href 자 요렇게 제목을 감싸줬구요. 그리고 index.php topic-get-entry-id 요렇게 해주게 되면 요기 있는 요 url이 만들어지죠. 근데 url은 topic 밑에 get 밑에 그 topic의 id 값이 요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예자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예 각각의 링크마다 그 topic의 식별자를 식별하는 번호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기까지입니다. 요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코드 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은 또 본질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해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부가적인 것들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든 로직을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